그걸 보셨어요. 그걸 보시고. 달방 신서혁이 콜라보편에 지민씨가... 아 손이 있어. 쏴 쏴. 플라시백. 아 잠깐만.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다. 또 BTS 한 팬으로 신곡이 나오는 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 플레이리스트에 꼭 들어갈 것 같은데요. 그리고 또 이번에 지민님이 또 그리고 또 이번에 지민님이 또 연원 프로그램으로 나오셔서 오늘 보내주신 영상 메시지 너무 잘 받고 재밌게 봤습니다. 팀필 사연이 담긴 이 분의 가루를 해드리고 와 이거는 진짜 내 친구들이 진짜 좋아할 텐데 흥민갑. 와 진짜 대박이다. 나는 안주얼해? 열심히 응원하고 나 안주셨어? 아니. 또 BTS를 또 열심히 응원하고 BTS분들처럼 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이미 좋은 영향이십니다. 좋은 영향이십니다. 저트넘에 민리 영상통화하니? 좋은 영향이십니다.